월타같다 하기가 조금 돼서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괜찮으시죠? 네. 제가 지금 어이가 딱이에요. 일단 저희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크로스도 블러스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그런 기회를 한 번 영입을 했습니다. 저희 크로스도 블러스에 손을 털어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듣고 콜라보 정말 재밌게 울진 않았어요. 웃으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저희는 계속 같이 하기에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각자가 원래 이제 12월까지 준비를 했었던 그런 공연들을 딱 한국식만이라도 하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저희가 함께 준비한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많이 추워지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멋있게 정장도 입고 이렇게 올라가 그랬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각자 알아서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했더니 저 몰래 단톡을 파서 이렇게 까만색으로 맞춰서 왔어요. 저만 저만 또 이렇게 외톨이가 되고 항상 제가 반청하겠습니다. 열심히 한 번 좀 더 바쁘게 사주면서 한 번 해야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겨울이니만큼 준비했던 원래 12월 계획에 준비했던 공연은 겨울왕국에 들리겠어요. 겨울왕국에서 유명했던 곡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콜라보를 하게 돼서 거의 마음대로 계속 도어랑 돌릴 수 없으니까 딱 그 곡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연의 곡으로 러비스 앤 오픈 도어를 먼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와주의 됐고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